1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월의 암송구절인 10편 1편 3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효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구원사역의 최종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일회적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도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일회적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 시대를 여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신 부흥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세 가지 초자연적인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들리는 청각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둘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시각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셋째,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언어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황홀경에 빠진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종류의 언어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의 청력의 기적이 일어나서 외국어를 알아듣게 된 청력의 기적 사건도 역시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현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은 것 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기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록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세계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즉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로마 시대의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천하 각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말과 언어가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혼잡하게 되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지고 민족이 나뉘어졌던 바벨탑의 저주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민족과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뉘어지고 흩어졌던 마음들 하나로 모아주시고 말과 언어가 달라서 소통할 수 없었던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이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되는 역사, 소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